우리의 주식이 빵이나 스프였다면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. 하지만 찰기 있는 밥, 기름기 있는 고기, 고춧가루 팍팍 들어간 것들. 오늘은 요거 매운 갈비찜구로 요 국밥. 우리의 주식은 주로 식기 힘든 흔적을 남기죠. 그래서 비스포크 식기세척기. 4단 직수 입체물살에 강력한 힘으로 오목한 밥그릇도 빈틈없이 세척하고 한국형 맞춤 코스로 밥풀, 기름기, 고춧가루까지 깨끗하게. 게다가 고온의 직수로 99.999% 살균까지. 와, 물 한 방울 안 남았네. 식기세척기에 바라던 모든 것. 비스포크 식기세척기. 설거지? 굿바이. 워! 하하하하.